나 백마탄. 태어나 보니 파워그래벌 외아들. 아버지는 말씀하셨죠? 넌 세상을 몰라. 그래서 아버지, 오늘 저는 내려갑니다. 내가 모르는 세상을 만나러. 근데, 굳이 저도 함께 뛰어야 됩니까? 걱정된다면서요. 왜요? 무서워요? 무섭긴요. 공수부대 출신입니다. 물맛난 물고기죠.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. 잘 따라오시죠. 하리엑스, 견제! 세부야 생겠습니다! 시간이 없습니다! 올해 신규채원 다 끝났는데, 갑자기 신입사원? 이런 문제부서에 낙하산이란... 드디어 왔구나, 가오씨. 오늘부터 나는, 누구의 도움도 없이, 맨발로, 맨바닥에 서야하는 신입사원 백마탄이다. 대변님! 허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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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야. 어, 실례했습니다.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따라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NORM